오피스텔의 거래량 추위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아파트,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래량의 상승이었는데 아파트의 거래량을 추월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시세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금액대가 이미 형성이 된 것 같은 그런 양극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주거 유형으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었던 모습도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투자자의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평형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그래도 조금 더 소형의 주택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의 평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39.2% 약 906만 가구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작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 2인 가구로 확대를 해보신다면 지금 작년, 재작년 62.6%까지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뒤 되는 2047년에는 무려 3가구 중에는 2가구가 1, 2인 가구가 될 정도로 72.3%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고를 나타내고 있고 세대수가 소형화가 된다면 부동산에도 이런 소형화의 영향들이 가장 큰 트렌드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비혼, 결혼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느끼하거나 또는 저출산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1, 2인 가구의 형태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기본적인 60제곱미터 이하의 평형대의 공급들이 계속 줄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 더불어서 소형 공급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공급이 줄기 때문에 또 수요는 늘어나는 모습에서 5년 동안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평형대가 아파트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 59제곱이 가장 높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소형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그래서 수요도 많고 공급도 없기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갔던 이유, 거래량이 늘어났었던 이유가 될 것인데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 유리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취득록세가 4.6% 단일세율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이라든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 중과분에 의해서 취득세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단일세율 4.6%, 2개, 3개, 4개를 갖고 있거나 그 이상을 취득하시더라도 4.6%만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 이 단일세율에서 취득록세 85%까지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 바로 오피스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무주택으로서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청약 가점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지만 지금 현재 청약을 넣으실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모습에서 자녀의 증여 목적이라든가 또는 청약을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의 그런 투자로서도 굉장히 좀 니즈가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만한 가격대가 더 오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거나 투자하실 수 없는 분들이 대체 주거 유형 또 대체 투자 유형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대출적인 부분에서도 주택분에 대해서는 LTV 40%, 약 40% 정도의 대출밖에 안 나온다면 오피스텔은 이런 대출 규제, 비규제 유형으로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70%, 8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셔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의 장점, 실거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이 오피스텔을 거주하시거나 또는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 장점들 그리고 또 활용도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목적에 따라서 임대를 놓으시거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되느냐 또는 주거용의 오피스텔이 되느냐 하는데 지금은 주거용의 오피스텔의 목적이 굉장히 높게 늘어나고 있죠. 사실상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이 주거용으로 이용하실 때 단순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용으로서 요즘 고급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하이엔드급의 그런 인테리어들이 잘 갖춰지면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편의시설이라든가 내부의 그런 인프라들, 이런 인테리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요즘은 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도심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죠. 주택 단지에 오피스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서의 그런 교통 인프라라든가 역세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라든가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상업지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직장까지의 접근성도 너무 우수해서 역세권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장점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요. 주거의 유형 중에서 가장 전세가율이 높은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할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가는 주택분에 비해서 적고요. 투자에 있어서 이제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이제 8, 9억 이상 투자 금액이 필요할 정도로 그 갭 차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또 많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규 오피스텔의 사업지 분양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익을 보기에도 좋고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월세 수입을 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수익률을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주택분에 비해서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이런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전략들 세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차익뿐만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그런 투자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